제가 그린 이 작품의 이름은 상혜평하고요. 고맙습니다. 뉴스라.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아마 남양주에 있는 광릉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오늘 이 행사에 온 것 같습니다. 정말 나라를 잃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내일로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아주 꿋꿋하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.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시민들을 우리가 하나라는 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칠 때 우리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가 더욱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하나 둘 셋 환영합니다.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